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며 온라인에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들이 경찰에 연이어 체포됐습니다. 인천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쯤 인천 계약역에서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전날 예고글을 올린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SNS에 해당 게시글을 올렸는데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서 A 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상가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며 흉기 사진까지 함께 게시했던 10대 B군도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습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의 위험을 벌이겠다며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의 위험을 벌이겠다며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의 위험을 벌이겠다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